오케이, 갑니다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, 처음에? 그냥 때려서 넘어가는 거구나? 아, 아니지, 아니지. 절개 어딨어. 절개를 써야지. 아, 키 세팅 잘 못했습니다. 난리 났다, 이거 어떡하대? 절개가 없잖아, 키 세팅. 아, 이게 쿨감이 계속 돌아오는구나. 그러네. 아, 쿨감 엄청 모자라. 계속 쿨이 돌아오는구만. 야, 쿨감 엄청 모자라서 계속 돌아오는구만. 기본 공격 키가 어딨을까? 소울을 지금 까는 거예요? 20층 때 까는 거 아니에요? 어, 나 뭐하냐? 소울 20층 때 까는 거 아니야? 아니? 아니? 어, 나 한 용키 바꿔야 되는데? 어, 됐나? 음... 아 나 오른쪽 거 한 영키는 나오는데 어떡하냐? 잘못 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20촌부터 까는 거 아니야? 아씨 키가 안 눌려 이거 어떡하냐? 키를 바꿔야 되나? 키를 바꿔야 될까? 아 상관없을라나? 될라나 모르겠네 나도 음 좋아 위대한 두길 전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한번 보자 꼭 꾸져보이는데 좀 꽂아 보인다 꽂아 보여 간지는 있는데 좀 그렇다 음 머순인데 꼭 어디있지 아 이 캐릭터를 안 해봐가지고 어디 타이밍부터 스킬을 쏟아붓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문제네 그지? 아 이거 키 세팅 잘못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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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하 강력해 나보다 빠른 거 같은데 아 아 아 이렇게 부족하네 아 아 나 이거 키 바꿔야 될 거 같은데 아 나 옛날에 암살 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키를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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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오른쪽 컨트롤 쓰면 안 될 거 같은데 뭘로 바꾸지 스킬이 잘 안 나가는 거 같은데 오른쪽 키 누르면은 그게 한영키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나 뭐하냐고 네 네 왼쪽 키를 할까 차라리 왼쪽 키를 할까 차라리 아 근데 왼쪽 키를 하던 거 못 보는데 내가 힘들 거 같은데 내가 힘들 거 같은데 이제 뭔가 슬슬 뭔가 필요할 거 같네 이제 뭔가 슬슬 내 좋아 이거 넣어도 강력하 필요 뭐라고 그러나 그 나라 아라 나라 타이밍 언제야? 지금인 것 같은데? 뭔가 필요할텐데 바로가 봐 8천원 남아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 에이 우원토끼를 쓸 거든요 아쉽고마 다음에 링 오브섬을 한번 틀어요 얘 그거 되나요? 혹시 저.. 아 아 아 아 지금 각이었던 것 같은데? 대강 써봐 발리기 흐흐흐 흐흐흐 아 아 진작했을걸 까비요 슬슬 뭔가 스킬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? 아 아 까비 완전 아쉽고 아 왜 안 넘어가다 안좋아 아니 이거 왜 스킬이 자꾸 내가 집어넣어야 돼? 아 아 아 아 아 어 소음 스킬 다 아 아 아잇 잘 못 걸어 아잇 잘 못 걸어 됐어? 어 넘어갔어 일단 넘어갔어 다음? 다음 누구야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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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튜닝이 여기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얘네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? 캐릭터가 안 움직인데 이거 어떡하냐? 캐릭터가 안 움직이는데 아 나 바보 아니야! 게임 던졌잖아 아 그렇지 리렛 했으면 안 움직이지 아 시간 다 갖다 버렸네 다 무스페라 힘으로 밀립니까? 그래? 그렇군요 좋은 제보 고맙습니다 자 아 완전 바보같았네 좋았습니다 아 척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 캐릭터 내 것보다 쎄다? 그냥 기분이 그러네? 제 캐릭터보다 센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제대로 하면 나보다 훨씬 올라가겠구나 없는게 많아가지고 길드스킬도 길드스킬이고 이것저것 지금 없는게 많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캐릭터 스테이 없는 것 같다 오 잠깐만요 저 캐릭터 죽으려고 그러네? 굳이 이거는 뭔가 스킬을 잘 어울려서 써야될 것 같애 뭔가 스킬을 너무 막 쓰는건 없지 않아? 높고 아 내가 스킬을 좀 막 쓰는가 없잖아 나 많이 넣네 아 이걸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다행이네 아 아 좋았습니다 확실히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나니 딸 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꾸 왔다 갔다 아 로또 용서의 의지 점유 어? 세드 엔딩 안됐는데? 어 죽을 뻔했네 죽는 엔딩은 그렇다 아 키 안놀려요 그거라고 한영키여서 키가 안놀려 싹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치? 아 이거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도 많이 높네요 그치? 인정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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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는거야 가자 아 깼다 와 나이스 여기까지 얼굴은 못 봤구만 55층 아 아쉬운 점 아 제가 이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 아쉬워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55층까지는 다 깨지 않았을까 어 베스트 55층 그지 아 너무 아쉬웠어 오케이 아 나 왜 마지막 깼는데 왜 54층이야 아 아직 그게 안된거구나 그지 방금 55층 깬거지 아 이게 좀 짜여지고 하면은 시그너스 다음 까지는 한번 노력을만 할 것 같아 아 이건 내가 이제 반지에 바꾸는 것도 그렇고 스킬이 이제 좀 맞춰서 잘 못 들리는 것도 심해가지고 어 여기에다 이제 길드 스킬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오른쪽 키가 자꾸 환영키가 눌러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한번 보지요 자 유니온 어 맞아요 맞아요 유니온은 6294셨고 링크 오케이 그리고 젠팩업 다 마스터러스 그죠 그죠 1280 어 반지에 스칼렐링 자기 아직 안되셨고 어 그리톤 작업 하고 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다음에 마이스터링 그냥 부각공작인 것 같죠 30% 놀 12성 구미요라 야씨 좋아 나머지는 시드반지였고 실질적으로는 아이템이 이거였지 얼티맨이 실질적으로 한자리는 이제 시드링을 끼고 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성배 6에 68 퍼위노 12성 리카원벨트 40 35 9 에디 030% 2추죠 133 12% 데미지올테까지 위대한 듀언켈 플러스 2 롤 12 피어리스 수합공작된 것 같지 느낌이 어 다음 퍼위노 도미네 30% 치우러 모자 쿨감 5초 105초 84 이그드라실의 주운전 그리고 샤이니 레드시프 자기 하나둘 됐고 에디 계속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파블르마 6에 44 투하공작된 것 같고 112초 주운전 주운전 30% 214 180 180 초 이거는 썩작인 것 같네요 주운전 6이 빠지고 공격력이 6 올라갔네 0 6에다가 어 눌금 한장에다가 주운전 주운전 된 것 같은데 그죠 거의 그런 느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 5에 70 고추 30% 장갑 삼크댐 이건 뭐라그러나 삼크댐 이거 뭐라그러나 삼크댐 크크크 아 좋았습니다 크크크라고 하는구나 아 그러네 크크크라고 하는건데요 27% 7일 다음 5에 68 투하공작된 오셩글로우 공공방 치료 세트 피어리스 리스트 와 이거 그거구나 교과가이네 교과장 교과 방패네 아 좋다 아 나중에 팔수도 있군요 생각해보니까 야 교과 방패 어마무시한 피어리스 리스트였군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겠네 약간 양대산맥으로 피어리스 퓨랄리드 맞지요 요런 방패였군요 야 교과가 교환가능한 방패 어 실프케이프 롤 8성짜리 티타니움하트 33% 패짝 아 네네 무교 아이템이죠 교환이 무한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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